고양이 질병 7가지와 예방,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상부호흡기 감염 고양이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십시오.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 투여와 같은 지지요법이 포함됩니다.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FLV 백혈병 바이러스로부터 고양이를, 고양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된 고양이와 감염되지 않은 고양이를 분리하면 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FLV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증상을 관리하고 고양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치료가 제공됩니다.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FIV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 고양이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고양이를 실내에 두면 전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FIV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2차 감염을 관리하고 고양이의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예방접종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감염된 고양이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수액요법, 매스컵 및 부토를 위한 약물치료,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와 같은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지지요법이 포함됩니다.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현재 FIP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위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고양이를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에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치료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주로 지지적이며 증상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진행성이며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고양이 하부 요로 질환 FL-UTD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신선한 물을 확보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고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것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근본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치료, 시기 변화, 근본적인 요로 감염 또는 폐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당뇨병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고양이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고양이의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치료되기보다는 관리됩니다. 치료에는 식이조절, 인슐린 요법 수의사의 지도 하에 투여, 체중관리, 정기적인 혈당 수치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진단, 예방에 대한 조언, 고양이의 특정 상태에 대한 최상의 치료, 옵션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면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사과는 감사합니다.